켰어? 내 공 봤어? 못 봤어 서쪽으로 가 어디 있나 세림이공? 엄마랑 고마는 고여 악어야 악어 오 굉장히 고마 노래는 동생이 뭐야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It was really happy 이럴 temples 하 Ami 여기 Pisip이 매운 이데 자리, 안녕! 안녕하세요.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애플쌤입니다. 호안탄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 왔어요. 오늘은 세림이와 세별이도 함께 골프를 칠 계획이에요. 길을 따라와요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왜 이리 가고 싶어? 재미있어? 너도 이따 해볼래? I can! 땡큐! 생활 experience 1일 후에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4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2시간 후에 3시간 후에 1시간 후에 어디로 가는거야?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홀에서 연습 스윙 두 번 하고 이제 막 치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밀려 있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주의를 주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콜라 ㅎㅎㅎ 이제는 다이어트에 가서 다이어트에 가서 다이어트에 가서 헐 다이어트에 가서 타이거 박시 헐 헐 저쪽으로 가는거야? 이쪽으로? 앞에 잘 보고 아 새벽 뛰어갔다 오 한국 맛있다 커리퍼프 먹자 커리퍼프? 커리퍼프? 치킨? 치킨하고 뭐해? 치킨하고 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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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저는 커리퍼프 커리퍼프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세림이도 하나 줘 초코빵 있어 언니도 먹어 그만 한입만 먹어 넌 내게 루카즈 can go 오빠 얘가 하는 말 들었어? 루카즈 can go 이러면서 커리퍼프 먹고 있어 바이바이 야구 가위바위바위보 배고파 멈출 때 거의 다 됐어 천천히 가는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조금 더 가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, 천천히! 스톱, 스톱, 스톱! 엄마, 새빼리, 세린이, 아빠, 가자! 가자 자리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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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? 내 공 봤어? 못 봤어 서쪽으로 가요 내 공 내가 왜 잘할 땐 안 찍어줘서 지금 잘해서? 김완공이라고 오우, 잘했네 네 네 나가봐, 나가봐 나가봐 어딨나 세림이거 엄마가 고마울을 보여 악어야 악어 어 야야 가지마 얘는 약간 이리로도 와 가지마 가지마 가까이 어 세림아 그것만 갖고 빨리 와 악어 맞지? 악어야 시험하고 있었어 저기 있어 봤어 보여? 어 어 절로 가고 있어 지금 아빠 여기 악어 있어 아빠 여기 뭐 있어 샀어 아 아 살짝 오 잘했어 잘했어 오 거리가 딱 맞았네 힘이 오 거리가 딱 맞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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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